안녕하세요. 맨입니다. 오늘은 제게 다름하니 어떤 공지를 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데요. 제가 그 뭐지? 아프리카TV 있잖아요. 아프리카TV에서 제가 방송을 찍었잖아요.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찍었는데 방송이요. 로그인할게요. 네, 찍었잖아요. 네,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요즘 안 찍는 이유가 제가 힘들어요, 방송을 하기가. 아프리카TV는 잠깐 접을 거고요.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는 그대로 올라갈 거고요. 네, 이제 제가 이거. 네,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